생방송 뮤직뱅! 이번 주 대기실에는 1위 후보 현아 씨 모셨습니다! 현아 씨, 1위 후보 완전 축하드려요! 1위 후보 안 해! 바꿔줘! 아니 1위 후보가 완전 좋은 건데?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바꿔달라고 안 하는 거 아니야! 아니 이유가 뭔데요? 그게 뭐야? 주목 받아! 아이 참... 뭔 소리야? 주목 받아도 너무 주목 받아! MC들 사이에 혼자 있어야 되잖아! 아이 주목 받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야! 1위 후보 안 바꿔주면 우리 마미 부를 거야! 마미! 1위 후보 바꿔줘! 주목 받는다는 걸로 절대 못 바꿔줘! 네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! 바꿔줘! 아 이유라도 들어봅시다! 이유가 뭐예요? 노래를 두 번 불러! 출연료는 그대로인데 노래를 두 번 부르잖아! 바꿔줘!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든! 1위 후보! 바꿔줘! 아니 그래도 그래도 현아! 화이팅! 화이팅! 유!